한국국토정보공사 뿜뿜어디 지랄막힌 옥수로 자리에 오구나 아이고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여 어제 저녁에 와갖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냥 뒤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디 이놈이 뒤에서 들이대는 저기 얼굴을 못바버렸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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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자들 술 많이 묻지 마시오 보아니 부부는 한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새끼들 술래기에서 따먹을라 그러는거요 조심하시오 여자분들 마지막 그만 그만 나가지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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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로 Gracias 당신 아니지만 진심을 말해줘요 변하니 맘을 떠나가세요 나 잘 어울리지 말아요 너무 황길래 너무 황길래 당신 너무 황길래 자리에서 박수를 적고서 박수치수 사장님들 사모님들 세중에는 봉황세 만수문전에 풍년세 충무도 만수무강하세 바람표도 걸리지 말세 사모님 오늘 저녁에 흥분 플러스 임신하세 차렷경리해 박수 한 번도 안친 사람들 앞으로도 한 번도 안친 사람들 새는 샌디 에라이 님이 시방세 남자들은 바람필드가 마누라한테 걸러갖고 뒤적을 세 그리고 박수 안친 여자들은 무슨 흥분 플러스 임신하냐 오늘 저녁에 이혼이나 강협을 세 에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겄네 우리 그기들이 여러분들 웃길라고 왔지 여러분들하고 싸울라고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헌당하게 뭘 싸울라고 되는 놈은 정말 모지런 놈이여 에라이 나하고 형님하고 싸웠다 아 형부하고 나하고 싸웠다 진짜 야 그러면 나를 뒤지게 팼어 그럼 친구하고 술 먹을 때 그랬어 야 내가 뭐 최민희랑은 새끼 뒤지게 팼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 잘했다 그러겄냐 에라이 모지런 새끼야 그렇게 없는 사람 도와주시면 그걸 패고 싶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 새끼야 이렇게 오는 거야 또 내가 나하고 싸웠다 내가 이겼어 엉엉 울고 갔어 친구한테 야 저 반대 품축제 공연 걸어갔다가 최민희 그 새끼한테 엿장사한테 마저 뒤집고 모았다 뭐 어떻게 하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에라이 모지런 새끼야 그런 놈한테 받고 너는 죽어라 이 새끼 이기면 이긴대로 지면 진대로 그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웃길라고 그런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사진빨리 맥시락이 보올대는 복전이 좁사는 색색이 폭우마는 단따람이 대기지는데 까리 소논은 뚝바리 아새끼는 갠세 젊은 친구 친구세 아가씨는 깨큰세 아짐씨는 듬뿍세 헬마씨는 깜빡세 현철가수 아미세 순산나리 짭세 신고헌는 10세 구경헌는 끔세 광고는 시방세 구둣찌거 찍세 구둣닦어딱세 배고픈세 눈 깜빡할세 동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전기세 부가세 어허어 품박호년 정말 철은이 여러분들 노래항복장 보내드리고 계속 멋지게 공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하야 항복하겠습니다 진하야 숭 하아 호 하아 호하 춥 하고 모집 여긴 여긴 안되는 사랑했던 사랑 한 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랑 이젠 남의 계획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나지마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 설치네 그저께 광고 오저께 광고 어디서 뭐라고 있을까 어쩜 다가 온 지 언니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 번 보고 싶어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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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말 한때는 사랑였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살던 사람 이제 난 밑에 이 곁에 오지마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마 오늘도 오김없이 바팍 설지 그저께 마음은 호호호 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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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는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히 나는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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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넌 널 사랑 되었나 봐 위가 넌 널 사랑 되었나 봐 잘하지? 8.23 아휴 중전 마마 성은이마 오늘 저녁에 꼭 헤이 맛이 없어 서로 돈도 돈따라 틀려 2만원 준 사람 이상은 헤이 만원은 임신 만원 이하 주나 너는 손폭행이나 다녀야 돈마다 다 틀리는 것이여 너 그냥 억안기?